오? 이건 또 뭔가요? 아 이거 뭔가 아아 승단전이네요 승단전 이것이 바로 진정, 진정한 승단전이죠 이게 아아 돋는다 진짜 강단 따위는 없는 우리 승단전 진정한 승단전이죠 아아 원하단 예 패벌은 없다 어이구 원잽 어깨치기 빵빵 어이 앗둥 무릎형 어이 아아 역시 울산의 뚜라이 함부로 건들면 안돼요 앗둥 미치짓하네요 아아 혼나네 무릎형한테 화이트 오른발 두번 용차 하단 아아 수면차기 아아 킥쿠 카운터 원재 빵빵 우와 곰곰센거 신정하면 돋네에 아 얌자 아아 상당 가불기 또 맞았네요 아아 만인의 기술이죠 잡기는 원투 이야아 면허퍼 하단 어어 오 앗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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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넌 날 실망시켰어 앗둥 앗둥 1,2 아아 자운 카운터가 아니었는거 같은데 우와 기살 앗둥 화났네요 와 기살 기살 지금 세번째 죽고싶지 않다 이거죠 빰 이판은 앗둥이 이겨야지 흉미진진한데 아 엄청난 실시를 해버린 우리 앗둥 원화단 원쩝 원화단 아아 오른발 아 보신기 1타로 간보기 스매시 났고 아 원 원 아 반격기 돋네요 아 넌 나의 트립카드를 아 발동시켰어 아 모르겠다 네 그림에서 반격기는 한정카드라고 부릅니다 아 시옥구 맞았네요 이거 끝난거 같은데 아 끝난거 같죠? 아 끝났네 지연아 지연아